핸대표의 나를 찾는 팁이요. 오랜만에 명품 브랜드 스토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품을 모르는 사람들도 루이비통은 다 아는 그런 대중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루이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명품 백으로 루이비통,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비통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나가시다 보면 3초마다 볼 수 있는 대중적인 백이다라 해서 3초백, 김지영 백이라고도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루이비통의 역사는요. 여행용 트렁크를 만드는 데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821년에 프랑스의 앙세 지방에서 태어난 루이비통은 아버지가 목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목수 아버지 밑에서 나무 만드는 걸 굉장히 섬세하게 배우면서 살다가 아버지가 14세 때 재혼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가정이 약간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루이비통 자체가 좀 큰 물에서 누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이 무일품으로 400km나 떨어진 파리로 혼자 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잡일들을 다 하면서 여비를 벌면서 2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파리에 도착했던 루이비통이 취직했던 곳이 생제르맹 지역에 있는 마르셀르라는 가방가게였어요. 처음에 가방가게 겸습공으로 루이비통이 들어갔지만 가방을 만들지 모르잖아요. 마르셀르 주인은 루이비통한테 그 귀족들의 여행용 가방을 싸는 일을 시켰는데요. 그 패커의 일을 너무너무 잘했던 거죠. 그래서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귀족들한테 마르셀르 있는 루이비통이라는 직원이 가방을 너무 잘 싸 그런 소문이 나면서 그때가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3세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의 황후였던 외제니가 전담 패커로서 루이비통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황후가 루이비통을 지켜봤는데 너무 재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외제니의 후원으로 루이비통이 33세 되던 때 1854년도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가방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 시절의 기부인들은요. 여행을 갈 때 트렁크에다가 자기의 그 화려한 옷들과 악세사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었는데요. 이때 루이비통은 여행 트렁크의 어떤 혁신을 보여줬던 거죠. 첫 번째 어떤 혁신이었나 지금까지는 트렁크가 사각이었지만 위에가 둥근 형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을 차곡차곡 쌓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것을 루이비통이 사각에 위에가 판판한 그런 트렁크로 만듦으로 해서 몇 개라도 겹쳐서 쌓아 올릴 수 있었고요. 운반하기도 굉장히 편리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동안의 트렁크에 비해서 소재가 굉장히 가벼웠어요. 또 비에도 젖지 않는 튼튼한 재질의 방수 캔버스 그레이 트리안용 캔버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개발을 해서 캔버스 소재에 풀을 먹여서 비가 와도 방수가 되고요. 무겁지 않고요. 또 이 안에다가 칸막이를 많이 만들어서 그 옷을 비롯한 소지품들을 정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동대문 DDP에서요. 비행하라, 항의하라, 여행하라 그런 제목으로 루이비통 전시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루이비통의 매력에 별로 빠지지 않았었는데 그 트렁크, 앤틱 트렁크를 보면서 소유의 욕망? 그런 게 생기고 루이비통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954년부터 루이비통은 스페셜 오더 제품들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테니스 라켓이 들어가는 케이스라던가 아니면 바이올린 케이스, 샴페인 캐리어 같은 것들을 따로 주문 제작해서 그 사람만 위해서 만들어줬는데요. 그 전시때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 케이스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루이비통의 대를 이은 아들 조르주 비통은요. 그때 루이비통의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도 많지만 모조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하지 못하게 하려고 격자문이 다미의 패턴을 탄생시켰고 근데 이것도요. 따라하는 사람들은 또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유명한 모노그램 패턴을 만들었는데요. 모노그램에 L하고 V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에 L과 V를 따고 그 시절에 아른후보가 유행이라서 꽃과 별의 모양을 반복해서 넘는 모노그램 패턴을 만들었고요. 이게 바로 현대 명품 산업의 토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조르주 비통의 아들, 가스토비통은요. 모노그램이 지금까지는 트렁크를 만드는데 굉장히 딱딱한 재질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 캠퍼스를 굉장히 부드럽게 그래서 가방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노예라던가 파글롱 같은 그런 소프트백을 만들었고요.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열풍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0년도? 그 정도 되고 나서는요. 루이비통의 인기가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경영난에 시달릴 때 지난번 우리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 할 때도요. 결국에는 명품 사냥꾼 아르노 회장이 인수를 했잖아요. 루이비통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노 회장한테 인수를 당해서 소유권이 루이비통 가문에서 아르노 회장한테 넘어갔는데요. 이때 아르노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엘샹동 헤네시와 루이비통을 합쳐서 오늘날 최대의 명품 그룹 LVMH가 탄생하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다 LVMH 그룹에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의 존 갈리아노를 투입했던 아르노 회장은요. 1997년 루이비통에는 마크 제이콥스를 아트 디렉터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루이비통은 다 가방만 만들었었는데 마크 제이콥스 이후에 의류 라인을 출범을 하면서 토탈 브랜드로 성장을 시켰고요. 마크 제이콥스는 굉장히 패션계에서 젊음을 상징하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면서 루이비통이 좀 더 현대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크 제이콥스는요. 그동안의 무거웠던 분위기에 갈색 모노그램 가방을 굉장히 산뜻하게 만들었는데요. 에나멜을 묻혀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베르니 라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스팸 스트라우스의 그런 형광빛 낙서를 넣은 그래피디 라인을 만들고요. 일본의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와 콜라보를 해서요. 모노그램 멀티를 만들고 해서 루이비통의 이미지가 좀 더 젊고 발랄하고 신선하게 새로 재탄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이비통의 그런 콜라보 정신은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제일 기억할 만한 거는 2017년도 스트릿 패션의 슈프림과 콜라보를 해서 데이트를 치고 사람들이 며칠 동안 루이비통 매장 앞에서 그 콜라보 제품을 사려고 장사진을 이룬 그런 진 풍경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오프화이트의 버질 아블로가 루이비통 남성 라인의 수석 디자이너가 됐어요. 루이비통 남성 라인의 인기가 요즘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젊고 트렌디한 남성분들이 루이비통의 옷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프화이트의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스트릿 패션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런 디자이너가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의 수석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가방을 좀 보자면은요. 삼촛백이라고 하던 스피디, 알맛백 그런 건 사실 저가 라인이고요. 현재는 클래식 라인을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스트 백, 시티 스팀업 백, 커플싱 백 이런 게 인기가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가격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이비통 가방은 트렁크다라는 거에 꽂혀서 그런지 푸티드 말드 그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실용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지만 제 눈에는 그게 참 예뻤던 것 같고요. 또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는 건 저는 여행가방, 키폴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순순히 지금 여행가방 좋아하고 큰 거 좋아하는 제 개인 취향입니다. 2019년도 보면은 코드리스 이어폰하고 스마트워치가 루이비통에서 출시됐는데 루이비통 좋아하는 멋쟁이들한테는 좀 비싸긴 해요. 그렇지만 위시리스트가 돼서 많이들 구입하고 또 사길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루이비통의 가치를 높게 봤던 것 중에는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요. 그 볼르누숲에 루이비통 미술관을 보고서는 아 이 브랜드가 정말 만만치 않은 굉장히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게리에라는 세계적인 건축가한테 맡겨서 지은 건물도 굉장히 멋있었지만 그 아르노 회장의 개인 컬렉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좋은 작품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단순히 가방이나 그런 명품 옷들을 파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안 들고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 가시면 미술관 가서 루이비통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미술 작품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팽 대표의 나를 찾는 TV 브랜드 스토리에서 루이비통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고 좀 알고 싶은 브랜드들이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명품을 소유하실 때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와 가치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소유하시는 그 제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애정을 갖게 되고 또 나와 가치관이 맞는 그런 제품들 더 잘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 감사드리고요. 백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